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메가스터디 선배로서 여러분의 앞에 섰습니다.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01년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또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2001년도에 저도 메가스터디 회원이었고 그리고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저는 나름 수험생활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제가 예전에 매운맛 캐스트와 순한맛 캐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수를 했고 이맘때쯤에 어제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문을 여는데 날씨가 막 그냥 엄청나게 싸늘한 거죠.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맘때만 되면 오랜 수험생활에서 온 나름의 휴증이라고나 할까요? 긴장이 괜히 되는 거예요. 아, 곧 수능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날씨 하나 변했는데 마음이 휑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제자들도 보면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토닥토닥 거려주려고 선생님이 애프터 수능, 수능 이후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노하우를 좀 공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어, 나 그냥 강의 듣다가 잠깐 쉬는 거야. 라고 하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영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지문을 읽는데 한글하고 영어 사이에서 막 헷갈리는 거죠. 한국말 갔다가 아, 너무 어려워. 영어식으로 이해했다가 지문이 계속 붕 뜬다. 근데 이게 의외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문이 붕 뜬다고 해요. 지문이 붕 뜨는 것을 느끼는 친구들이 보통 2등급 때 친구들, 그리고 3등급 후반대, 그러니까 78점, 76점 이상의 친구들이 보통 이런 호소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기 때문에 지문이 붕 뜨냐면 어휘를 외우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운 어휘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어휘를 빼고 지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휘를 해야 될까요? 어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어휘를 해주셔야 되냐면 최근 3개년 동안의 수능 기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핵심 어휘들, 명사 위주로, 그리고 그 명사에 파생된 형용사형이나 또는 동사나 부사 형태,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나게 해설지처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멋있게 화려하게 번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라요. 조건에 맞게 글을 잘 읽고 정답을 찾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소재. 아, 이 방향성으로 얘기하는구나.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소재와 방향성 결론을 딱 세 줄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A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근에 문제점이 생겨서 B라는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번역에 대한 문제 또는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거 다 띄우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지문을 통해서 내가 정답을 찾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신경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문이 붕 뜨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는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소재의 글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해가 잘 되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포츠 관련된 지문이 깊이 들어가면 아, 뭔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더 쉬운 거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별로 다양하게 노출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선한 것에 노출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EBS에서 나왔던 수능 영독이나 아니면 수능특강이나 아니면 봉투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읽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의식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 이 글은 이런 방향이야. 라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붕 뜬다라고 했을 때는 내용은 잘 파악을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딱 고르려고 보니까 두 개에서 헷갈리는 거죠. 아,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지문을 잘 뜯어보시면 만약에 3번하고 4번이 헷갈린다면 3번에도 4번에도 지문에 나온 핵심어와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느냐?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세세한 정보만을 콱 집어서 얘기하는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너럴하고 일반적인 문장이 바로 주제나 요지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포함하는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만을 언급하는 정보는 주제나 요지와 같은 것을 찾을 때 대표적인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붕 떠요, 붕 떠요, 붕 떠요 이렇게 붕붕거리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옆에다가 노트테이킹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의식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풀면 되나요? 양치기가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3등급부터 그 이하 양치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푸세요. 그러면 많이 노출될 거예요. 찍는 실력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1,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이것이 숙달된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시간 줄이는 연습은 D-45일 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찾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독해 방식으로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다시 읽으면서 정답은 정답대로 못 찾는 엄청나게 여러분 힘든 노동을 하시게 돼요. 기출도 안 했어요. 아, 기출해야 돼요. 그래서 파이널 강의에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의를 보면서 기출을 분석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혼자서 기출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강좌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기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출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옛날 기출 문제 있죠. 94년도부터 그리고 22년도까지 기출의 변천 이 변천사를 파이널 교재에서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나면 아, 저렇게 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기출을 아직까지 안 풀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3개년은 좀 정하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출만 풀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오답선지를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정답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르는 어휘나 표현들이 나오면 찾아주시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구문들이 있다면 해석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질문 게시판으로 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어에 하려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있죠, 여러분. 수험생활이 사회생활하고 좀 다른 면은 뭐냐면 사회생활은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제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수험생의 공부는 정직합니다. 다이어트만큼이나 정직한 것 같아요. 하는 대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타협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성적 등급은 2등급에서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는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뭘 줄일까요? 다른 거 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 그 다음에 잠깐 수다 떠는 시간. 또는 잠깐 딴 생각하는 시간. 또는 뭐 검색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줄여 보세요.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양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크게 느낀 게 뭐냐면요.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 저도 준비 없이 강의할 때도 있잖아요. 준비 없이 강의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 러셀에서 수업을 하고 또 여기 러셀에서 수업하는 경우 그런데 버버버벅 거려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내가 쓴 교재에 했던 말 또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버버버벅 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자신감으로 나와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좀 소홀히 하잖아요. 영어를. 그러면 그만큼 문제 풀 때 힘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실제 수능 날에도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분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해 가면서 소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안 돼. 이건 버리자.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챙겨가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기대했던 효자 과목은 날 배신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왜 이게 이 점수야 라고 했던 게 나에게 복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는 뭐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과 이 과목을 전략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차이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애쓰는 것을 누가 알아주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우라가 되어서 수능 시험 날 걸음걸이 폭 자체가 달라요. 가서 다 부수겠어. 아씨 어떡하지. 내년에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하죠.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 최고로 열심히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모르는 것들을 메꾸어 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막 정밀 묘사하듯이 꼼꼼하게 색칠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빵꾸가 무엇인지 찾아서 가장 큰 빵구멍부터 메꾸는 거예요. 빵구멍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 구멍부터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완벽하게 이제 구멍을 메꾸게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퀘스트를 보셨다면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것은 뭐가 약점이니까 약점을 최대한 빨리 메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양치기식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그래도 가장 좋은 컨텐츠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다 끝나셨다면 EBS 컨텐츠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시중에 다른 컨텐츠나 또는 선생님 컨텐츠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활용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 영어는 새로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낯선 그 느낌으로 독해하는 거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훈련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중에는 나의 약점을 메워주는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공부를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 공부는 플러스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선배의 말을 듣고 열심히 오늘도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1등급을 위해서 선생님이 응원을 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수능 이후에 이제 되돌아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D-D-Day의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보내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3 때는 D-Day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강했고 재수할 때는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3수할 때는 선생님이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난 태어났다. 눈 감으면 난 이제 죽는다. 그 다음에 또 눈 뜨면 난 이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절실하게 살았거든요. 갓생이라고 하잖아요.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곳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아주 밀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고민 상담은 선생님이 질문 게시판에서 다 받아줄 테니까 궁금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어떤 영어에 대한 짐이 있다면 빨리 오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다 답글 달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